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재TV 안성욱입니다 우리 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지배구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도움이 될만한 그런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주주분들 제가 그리고 HLB 주주분들한테 약속을 계속 드리고 있고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수익을 내드리겠다고 23년도에는 빨간불로 시작하시라고 수익을 내드리겠다 라는 약속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이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행을 했구요 저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여기 돋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허브인재TV라는 채널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주도주를 무료로 매수가 매도가를 다 잡아서 드립니다 그냥 툭 드리는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를 다 상세하게 잡아드리고요 그걸로 수익을 창출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물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으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미소 지으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부분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씩 오셔서 여러가지 많은 혜택들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LB 일단은 브리핑을 살짝 들어갈 건데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HLB의 이런 기업의 지배구조를 우리가 한번 쭉 보게 되면 HLB가 과연 다양한 이런 암종의 치료제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뭐 그건 일각이고 누군가는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의견을 좀 편파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조금 냉정하게 볼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신약 개발보다는 자금을 투자를 받아서 외형 확장에 집중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HLB는 진양고 내장을 필두로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엘레바 테라피틱스 이제 이뮤노메익 테라피틱스 그리고 CL팜 노터스 그리고 HLB 인베스먼트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뭐 HLB 테라피틱스 그리고 베리스먼 테라피틱스 HLB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에서는 AIM 이라는 기업이 있고 HLB 제약이었죠 옛날에는 메디포럼 제약이었고 HLB 테라피틱스 옛날에는 G3BNT 였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다 이런 품목허가를 FDA에서 품목허가를 받아서 모든 걸 이렇게 본인들이 연구 개발하고 기술소출 하지 않고 이렇게 생산까지 해내겠다라는 이런 파이프라인과 이런 구조 자체를 어떻게 보면 다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외형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사람 투자자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그 기업들의 이런 지배구조를 사실 보게 되면 그런 의심을 사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식의 질문을 해 주신 거예요 왜 왜 LB는 그냥 이런 허가보다도 이런 외형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저한테 의문을 제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을 쓱 읊어 드렸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대로 그냥 브리핑 이렇게 드린 건데요 여러분들 참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외형 확장을 하는데 그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가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추가가 올라가는 거지 신약 개월에 성공을 해가지고 뭐 FDA 신인해 받아가지고 이 기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이 기업이 잘 되면 추가가 올라갈 것 같은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바이오 기업에서만큼은 그런 꿈의 이슈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생산이 되게 되면 어떤 이슈가 붙어버리게 되냐면요 아 기업이 돈을 벌고 잘 되고 아 그거야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컨셉이 예시를 들어서 뭐 1년에 수조원 단위인데 뭐 수조원 단위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닝쇼크로 어닝쇼크로 주가는 폭락해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결국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건데 그런 지배구조를 사실 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려 더 긍정적인 부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주가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H&B 그룹 자체는 물론 지금 당장 지지부진하지만 주가 올려줄 때 화끈하게 올려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기업은요 본인들이 돈을 번다라는 회사보다는 투자자분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해나가는 회사인 거예요 그만큼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찍어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들한테 주가관리라는 것은 주가관리를 시키고 주가도 급등도 만들어주고 이러한 등답폭을 보여줘야지만 이런 거를 만들어주고 이런 걸 보여줘야지만 투자자분들이 그래 이번에도 유중 유상증자 하는 걸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수년간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려 이런 종목에서는 동일한 포지션으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주권 안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수익을 내고 나오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지배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한데 이게 이 기업이 주가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좋은 점 한 가지 체크 포인트로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가관리를 근데 최근에는 안 해주지 않냐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이 5만 4천 구간 이거 찍어준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오늘은 뭐 이제 지배구조에 대해서 너무 외형 확장만 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해주셔도 되고 저희 허민제TV 카카오톡 채널 한번 추가해 주셔가지고 제가 약속을 드린대로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주도주도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과 매도과 전부 다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허민제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으시고요 무료 추천 정보 받고 싶습니다 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이런 것들 다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